불쩍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감동이 있습니다. 정국민의 해피바이러스 성인 가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음악인들의 축제 뮤지컬이와 진행을 마찬 저는 안경태고요. 그리고 저는 정국민의 사랑을 하나를 받고 싶어하는 하나를 믿습니다. 이제는 락앤롤! 락앤롤! 비비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두 분 소개할 분이 계시죠? 아휴, 그렇죠. 뒤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시는 수음코러스입니다. 아름지왭이 씨. 네. 지식은 재산이고 무식은 부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최강은 지식부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안베리오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듯이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행의 신분은 또 시청자 분들도요 하루하루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정말 무슨 얘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 최고의 부자가 될게요 부자? 아빠와 아들 이런 부자가? 장희씨 그런 부자가 아니잖아요 수달떼기 없는 이런 멘트를 수달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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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수달떼기 없어 그러면 우리 신나게 오늘 출발해봐요 뮤직하니바 출발합니다 시작!